아, 일어나셨군요. 레처는 당신의 동료들과 제가 함께 격추했어요. 하지만 그분들의 부상이 심각해요.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! 너희들은 처음부터 우릴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었죠? 쓸모없는 건 낙원에서 추방할 것. 뭐? 니케가 명령을 거부한다고? 나 혼자 지상에 남겨둬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! 죄송합니다만, 우물을 위해 힘을 쓰고 싶진 않아서요. 뭐, 지상도 나름 살아볼 만하답니다. 그럼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남아보세요. 제가 그랬듯이. 자, 모든 걸 끝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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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